안녕하세요. 윤혜입니다. 4월 19일 그날 비가 올 것처럼 흐릇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또 4.19 운동이 있었던 날이기도 했죠. 어머니가 여동생 내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매제가 야간 근무를 하러 간 이후에 아니 저기 야간 아니 저기 주말, 휴일, 일 비상근무 때문에 어머니가 여동생의 육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집 밖을 나서셨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글쎄 일요일 낮시간만 되면요. 잠이 최근 돼서 또 많이 쏟아졌습니다. 좀 게으르거나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요. 뭐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한 2주 전에 제가 일요일 한 오후쯤에 한 저녁 6시, 7시가 될 때까지 잠을 잘 동안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요즘 일요일 하면은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그런 방송 혹은 일요일 하면 동물농장 막 이런 걸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일요일 하면은 TV 다 꺼놓고 방에 뭐 음악이나 스마트폰 게임도 다 꺼놓은 상태에서 깊은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으면 혹시라도 꿈속에서 아버지를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움에 또 잠이 들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는 좀 잠자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밖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동생의 어머니 또 모시러 저녁시간 다 돼갈 때쯤에 이제 우산을 들췄고 그 길을 걸으면서 비 내리는 소리를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 아 여동생네 집에 가는 동안 계속 혼잣말 주저리 주저리 했었는데 빗소리와 함께 말이죠. 근데 그게 녹음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버튼을 누른 줄 알았는데 사운드가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네 집 앞에서 벨을 누르기 전에 한 20초 동안 비 우산 속에서 비 내리는 소리를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 돌아와서 마당에서 smr 사운드를 녹음을 마저 더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 비가 내리는 이 소리는요. 언제 들어도 마음 참 차분하게 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자장가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랄까요. 여러분도 한번 비 내리는 날에 한번 그 비 소리를 한번 들으시면서 마음을 정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호의 소리를 오늘의 제목은 비가 내려와 smr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의 소리를 쏘올 예수 시작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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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팽이버second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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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즙 고추 윤호의 소리 오늘은 비가 내려와 asmr을 들려드렸는데요 처음에 들려드렸던 20초 밖에 안되는 그 분량의 asmr은 여동생네 집에 다 와서 벨을 누르기 전에 빗소리가 내려온 날에 들려드렸던 빗소리가 녹음이 안되서 초인증을 누르기 전에 20여초 동안 서서 비 내리는 소리를 우산 아래에서 들었던 소리였구요 두번째 정서가 바뀌어서 한 것은 집에 어머니 모시고 들어왔을 때 마당쪽에다가 마이크를 켜놓고 잠시 방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머니하고 제가 하는 말들이 다 웅하웅하웅하웅하 이렇게 들어갔네요 여러분들은 비 내리는 날에 무슨 소리를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비 내리는 날에요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그 노면이 다 젖어있을 때 차가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차아 차아 이러면서 그 축축히 젖어든 노면이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 소리에 그 소음 소리가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러분은 어떤 빗소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우산 아래에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빗소리보다도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바퀴 소리에 노면에 젖어든 비를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 소리를 좋아합니다 유노의 소리 오늘은 비가 내려였던 날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레모아 우산 cał 고맙습니다 점심 게잇 지방 고맙습니다 특 앤 sim oyo 알 oke 감사합니다.